법무부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. 정 전 교수는 오늘 2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